수많은 댓글 속에 범위는 있다. 그래서 뭔가 같이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까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원 프로팔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안매장 사건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어서 일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인근 와룡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된 것을 끝으로 실종된 사건입니다. 수많은 방송이 있었고 추정에 있었으나 무엇 하나 명쾌하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죄로 끌고 오고 있다가 최근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가 되면서 범인의 정체에 대한 추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건 개후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12시쯤 고 우철원군의 반 친구가 아이들을 와룡산 입구에서 봤다고 진술을 했고 인근 주민도 14시쯤 아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일 와룡산을 찾은 다른 학생이 11시 30분쯤 와룡산 중턱 무덤가 근처까지 갔다가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 소리를 두 차례 들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그 후 당일 18시부터 가족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 못 찾고 19시 50분 경찰 신고로 경찰이 투입되었으나 11년 동안 아이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11년 후인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찾으러 산을 올랐던 모 씨에 의해서 와룡산 세방골 중턱에서 유골이 발견됩니다. 아이들 머리에는 같은 크기로 골절된 흔적들이 좀 나왔고요. 경찰은 살해 후 안매장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근처가 사격장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리고 또 과거 군부대에서 오발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발 사고가 아니냐는 추정도 있었는데 이제 머리에 난 자국이 이게 총알 자국이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어떤 상은들이 발견되면서 둥기 공격에 의한 타살이다라고 의견이 바뀌었고요. 상은을 좀 살펴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6학년 우철원군이 두 개굴에 25개로 가장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3학년 김종식 군은 왼팔이 골절됐고요. 김영국 군은 옷소매와 단추가 찢어져 매듭지어진 채 발견이 됐었고 박찬인 군과 조호영 군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당시에는 교살당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상은들이 좀 묘하게 다르고요. 한 군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2002년 9월 26일 날 발견한 후에 경북대 법의팀에서 전체적으로 이 상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그것은 국내에 있는 법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법과학자들도 초빙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외부에 의한 손상으로 밝혀졌고 경북대 법의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유골들이 한데 모아져 있었고 우철원군 포함해서 많이 상처가 있는 또 적게 상처가 있는 그리고 없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 이것까지는 확실히 확인이 되는 바이고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유형의 흉기인가 삼날이다. 아니면 칼날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당시의 경찰은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도구를 다 확인해봤다라고 하면서까지도 수사가 안 됐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팩트입니다. 이번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 또 화제가 된 이유는요. 이 글 제목이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글이 굉장히 장문의 글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상은 모양으로 봤을 때 흉기가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일명 그 두께를 잴 때 이렇게 틈이 벌려지는 도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 찍힌 모양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좀 보고 있고요. 또 이걸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누구 있을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들을 봤을 때 공업기술학교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학생들은 당시 시대상 산에서 본드를 하거나 비행 그런 목적으로 있을 수가 있었고 환각 상태에서 살해를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당일 날이 지방선거 일로 임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어떻게 이 추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상황과 비슷하더라. 근데 모든 게 다 그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게 뾰족한 부분이 폭 들어갈 수 있는 두개골에 딱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맞느냐. 사실 그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냥 버뉴케 캘리퍼스만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히 당시에 상은을 진짜 비교해 갖고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와요. 당시에 그러면 경찰들은 버뉴케 캘리퍼스라는 것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해봤느냐.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걸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유사하긴 해도 이건 아니다.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경찰의 얘기지만은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도구를 비교했다는 것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하긴 해도 확실히 맞느냐. 이 부분은 저는 퀘스천마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무슨 본드를 불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본드 상태로 환각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드를 이렇게 불고 하면 약간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카인처럼 향상성이 아니라 필로폰처럼 가라앉는. 그렇죠. 그런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구분을 안 하고 환각 상태니까 죽였을 것이라고 하는 건 뭘 모르는 사람이죠. 저도 이 글을 읽어봤는데 도구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의 비교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지만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과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맨정신에 못한다라는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6학년인 우철원군 같은 경우는 25개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오버킬 느낌으로 좀 과한 공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이가 고통스러웠고 뭐 막 했는데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그대로 막 그만 있었다는 거냐. 25번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러면 제압을 한 후에 묶은 다음에 고문을 했다는 거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를 공격한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문을 하려고 한 거라는 얘기라고 하면 이게 환각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각상태에서 무차별하게 한 것하고 고문을 계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 보이네요. 네.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다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자의 숫자가 더 중요한데 기존까지는 일단 한 명이다라는 설이 좀 많이 유력하게 올라왔었는데 다수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또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다수가 하면은 다수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제압해놓고 리더가 그걸 공격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다수가 환각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영영수행 등을 네.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 그래서 혼자 환각상태에서 마구 찌르고 비정형적인 거 비구조적인 건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상은의 상태 유골의 상태 이걸 봤을 때는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핏 유사하거나 맞는 것 같은데 실제의 환각상태의 상태와 조직적인 공격방식 제압방식을 비교해봐서 조합해봤을 때는 안 맞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등학생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에서 난 비명소리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명소리가 10초 간격으로 났다라고는 증언이 있어요. 시간을 좀 봐야 돼요. 11시 30분에 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아이들이. 와룡산이요? 12시에 갔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주민도 14시에 봤어요. 네. 14시요? 네. 13시에 난 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본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확률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정확하면 이 비명은 시간 순서상은 안 맞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이 들렸어. 그런데 11시 30분이야. 그런데 아이들은 멀쩡한 상태에서 14시에 발견이 되고 12시에 발견이 됐어요. 이 비명과 그 아이들은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공격했다고 하면 이미 그 상태라고 하면 이미 죽었거나 네. 이미 어디로 끝났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기억한다는 전제를 만일 한다면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본드에 취해서 남성 고등학생이 내는 일명 원숭이 울음 같은 고성의 소리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드에 취해갖고 그렇게 비명이나 고성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냐. 네. 그것도 봐야 되죠. 예를 들면 어쨌든 시간이 나머지 다 죽인 후에 뭘 한 후에 그러면 그때는 환각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의 시간이 이후에 정시 돌아왔을 것이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때 비명이 질러야 되나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부분 부분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각각은. 그런데 복수의 공격자들이 복수의 피해자들을 두고 환각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공격해서 그다음에 비명을 해서 뭘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약물 상태, 공격 도구 상태, 피해자들의 상태 이걸 봤을 때 그냥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각각의 덩어리들이 있다. 네. 그냥 몽따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그럴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를 정확히 해봐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상명도 안 맞고. 또 한 가지 이 글쓴이에 대한 의견들도 좀 달립니다. 이 글이 워낙 유명해져서요. 글쓴이가 워낙 묘사를 하되, 천장을 묘사를 하되 썼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머리를 여러 대 맞은 아이는 피를 미친 듯이 흘렸을 거고 그 모든 걸 다른 아이들도 보고 있고 환각 상태고 그냥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살해한 거야. 그리고 발만 동동구름에 형들이 그 짓을 하는 동안 말리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던 똘만이들. 고등학교 1학년 신입들이 어설프게 후철이 감회장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칭을 동네 불량배들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형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남 얘기처럼 썼지만 본인이 경험이 녹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섞인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전제는 그거죠. 범행이 벌어진 1991년이나 아니면 2002년도에 유골이 발견된 게 그때 이렇게 썼다고 하면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나왔잖아요. 30년 전부터 이런 유사한 글은 엄청나게 많아요. 프로파일러들도 관련된 조금의 단서를 찾을까 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온 이 관련된 걸 다 갈무리해놨어요. 이만큼이나 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만들면서 몰입이 돼서 안에 들어가서 글을 썼다. 누군가 앞에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최초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비슷한 건 이전에도 많았어요. 그걸 안 보고 이걸 보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걸 보면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못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건 이 사람이 쓴 거는 다른 걸 보고 쓴 것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대한 암실받아서 자기도 안 본 것처럼 느껴서 쓴 거예요.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사람 글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 아이디를 파서 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40대 후반에 대구를 살았고 본인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다녔다라는 추정이 달리고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내 기준에서 보면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언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인이 내 기준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 성인이 된 내 기준이라고 쓰면 마치 내가 그때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그 당시를 범행 당시를 회상하는 그런 표현 아니야? 이런 것도 나오고 본인이 심지어 글을 삭제하고 사라졌어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의혹을 낳았거든요. 이런 형태가 집단심리입니다. 한 천 개 정도의 비슷한 글이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살아남은 글이 거죠. 보통 미국에서도 연쇄살인 사건이나 미제사건들이 논란이 돼서 보도가 된 것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달다 보면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종, 집단관종 현상이 나타나갖고 마치 자기가 거기 참여한 것처럼 그걸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 보니까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글쓴이가 사라진 것은 어떤 이런 관심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부담.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사라진 경우가 일반적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받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경찰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IP 같은 거로. 되게 허탈하죠.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접촉 중에. 네. 좀 안타깝죠. 어떤 경우는 진짜 관심을 드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자기가 너무 정의감이 들다고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본질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보다는 방해가 더 많이 돼요. 어제인가 오늘 기사에도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누군가 또 다시 글을 올려서. 본인이 여의도 쪽을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거기를 등하교를 했었는데 버스 뒷좌석에 다섯 명이 나란히 다섯 명의 앵벌이 같이 씻지도 못한 초등학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쪽이 20대 남자, 홈상준 남자 둘이서 애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날인가 다음날 공개 숲의 뉴스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더라. 그리고 자기 신분증 신분과 확인을 했죠. 공개를 했죠. 그 신분을 공개하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납치해서 뭔가 이용해 먹으려다가 발각되니까 죽여서 갖다 묻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왜 스물다섯 번의 고문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인근 산에 묻었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런 것이 한 번 터지면 계속 똑같은 이런 관종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연쇄살인 미저사건에서 아니면 장기 미저사건에서 늘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하는 의미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도 같이 억울하고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지금 하나 나왔고 또 미스터리하게 그 사람 또 범인인 듯한 느낌을 풍기고서 또 사라져버리고 광희의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짜인 것처럼 누군가 대단히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아. 그걸 누가 기준을 삼아줘야 되나. 경찰이 삼아줘야 되는데 경찰이 딴짓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경북대 법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우린 결론 내렸어. 조치원사로. 이 방송 특성상 글에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헛발질과 많은 스토리가 지금 들어있는 사건이라서. 추축된 거. 그걸 알고 있는 대중이 대중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이거는 뭔가가 있어? 나는 이미 들어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사실 대중들 책임이 아니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뭔가 어떤 결론은 하지 않고 지들끼리 막 취급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실과 현상이 선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스토리가 더 사람들에게 당해성을 준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돌아가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분의 외삼촌.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그 안타까움이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나마 그래도 이 추정에서 건질 만한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워낙 많은 목수일 하는 사람, 군인, 사이코패스다. 용의선상에 많은 집단군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군인지는. 버니어케스, 펠리퍼스 같은 도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업용 도구일 수도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직업군이나 그걸 할 수 있는 쪽으로 범인군을 좁힐 필요는 있다. 그건 의미가 있다. 일단.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직업군.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복수의 사람, 단수의 사람.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걸 봤을 때는 복수의 사람보다 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는. 대충 그 정도. 이 글의 의미에서는 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댓글 속에 범인은 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같이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의 문체적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얘기가 그중에 아주 작은 요소지만은 진짜 범인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범인이 올렸던 글의 토막을 본인도 모르게 이번 글쓰니까 차용해서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놓지를 못하는군요. 범인은. 그럼요. 살아있다면 지금 이거를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저는 범인은 살아있다고 보고 저는 한 명이라고 보고 비슷한 형태의 도구라고 보고 저치원사라든가 엉뚱한 소리에 대한 얘기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라고 보면 경찰에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라. 공식 발표를 해라. 공식 발표를 해라. 과학적 결론이 경복돼서는 타살이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해갖고 유족들의 옷을 박느냐. 우리는 과학을 따라가야죠. 사건의 파장이 지금 아마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참전을 누가 하든 중요한 방향성은 하나 저희가 잡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망하여 10대의 모습에 멈춰있는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익, 김종식 군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